1. 주님의 영광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고정이 안되네. 네 오늘은 연중 제 33주일이면서 동시에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자비의 희년 폐막을 하시면서 이 날을 지정하셨다고 합니다. 언제나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급 내용이 뭐였죠? 오늘 보급 내용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오늘 보급 내용은 세상 끝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나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상을 하게 됩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제 1독서에서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때의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우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의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종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멸망의 때라는 이미지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종말이 정말 두려워만 하라는 이런 뜻일까라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부 신흥 종교, 일부일 수도 있고 많은 신흥 종교가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흥 종교들에서 이 그리스도교적인 종말 이미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말 이미지 왜 활용할까요? 그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이 종말이 다가왔으니 세상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모두 우리 교단에 헌사하고 공덕을 쌓아라. 이런 이게 단순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 사이에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렇게 선동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교단을 계속 헌신하도록 이끌기도 하는 거죠. 공포심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렇게 두려움만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사실 희망이 가득한 종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세상의 끝은 그동안의 모든 자신의 업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일지도 모르지만 신앙으로 우리처럼 일생을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우리 신앙인들이 기다리던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 됩니다. 곧 우리가 교리서에서 배우는 지복 직관을 누리는 거죠.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이는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 속에서 하느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시겠죠. 벌써 우리 11월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래력으로는 나해. 그러니까 대림이 시작되면 한 해가 바뀌잖아요. 전래력으로. 나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계절의 변화, 자연의 변화 속에서 함께 하느님의 때를 묵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 하느님의 때를 희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꼭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아멘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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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